오늘의 썩은 돌체 구스토 지니오 미니! 돌체 구스토 커피 머신입니다. 그 중에도 한정판으로 나와 있는 지니오 미니. 딱 실물을 보니까 사고 싶네. 너무 예뻐요. 내가 엔드지만 실물을 보니까 딱 사고 싶네요.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고 이 모양 자체가 좀 뭐랄까 귀여운 펭귄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돌체 구스토의 바로 특유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색상이 이렇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 조합도 너무 탐난다. 완전 이쁘게 생겼지. 이거 우리 집에다 하나 갖다 놓고 싶다. 둘 다 너무 예쁘네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구이님 어떤 커피 스틱 있으십니까? 고르기가 너무 어렵지만 저는 이 중에 라떼 마키아토. 캡슐 겉면에 물 양을 조정하는 게 써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열고 뭐 이거 제가 따로 말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다가 맞춰서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보고 닫으신 다음에 보시면 물량이 여기 풀로 차있잖아요. 커피 캡슐 위에 두 칸 비어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두 칸을 비우시면 돼요. 조이스틱을 한 번 두 번 해서 두 칸만 딱 뜨거운 커피. 빨간색 점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우와... 저 풍성한 거품 좀 보세요. 진짜 우유만 먹어도 맛있겠다. 흰색이죠? 이게 우유입니다. 이번에는 커피 넣을게요. 커피. 똑같은 여기 보시면 라떼 마키아토라고 해서 이름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이 써져 있고, 대신에 통만 이렇게. 진짜 저 캐러멜이 약간 느껴지는 커피에 섞여있는 그 캐러멜이. 이거 정말 카페에서 파는 건 못지 않은데 오히려 더 되게 느낌 있다. 손님 커피 프린스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커피 뭐요? 아닙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쁘다. 이 우유 거품이 입안을 싹 감싸주고 그 아래로 그 라떼 고유의 그 고소하고 그 달콤한 맛.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보셨죠? 정말 간단하게 커피 내려서 먹는 겁니다. 커피 캡슐이 27가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구매를 하시고 정품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저게 뭐예요? 크, 이게 바로 인테리어의 완성. 크, 캡슐 거치대. 이야. 정품 등록만 하면 정말 이 캡슐 거치대와 이 모든 캡슐을 다 주나요? 그렇죠. 정품 등록하시면 여기에 있는 캡슐과 캡슐 거치대를 드립니다. 한정판 꼭 소장하세요. 아, 맞아. 한정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도 오늘 이 동영상 나가는 이 시간. 8,000원짜리 쿠폰 쓰셔서 7만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집에 갖다 놓기도 좋고 오늘 싸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돈체 구스토 지니오 미니를 7만 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